미국 북서부에 자리한 시애틀 과거 목재 집산지였던 시애틀은 1900년대 항공기 제주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12년의 문을 연 후 전세계 9천여 개의 체인점을 둔 스타벅스 1호점이 자리한 시애틀 연비 문제를 해결한 비법 그것은 탄소 소재다 강철에 비해 무게가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 탄소 소면은 비행기 무게를 줄여 그만큼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기존의 알루미늄 비행기처럼 여러 개의 조각을 이율 필요가 없이 하나의 통으로 제작된다 이것은 오토클레이브라는 장치 안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견고하게 구워진 후 드림 리프트라는 수송기를 통해 운반되는데 이렇게 30%의 부품들이 외국에서 제작돼 보잉사로 옮겨진다 보잉사는 이 부품들을 조립하고 엔진을 결합시켜 하나의 비행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sí금을 사용하는ik everyday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작은 슬리aven Ан트의 음리한 지 London parar의 도용 대전 그런데 가벼운 신소재의 탄소섬유가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실에서 탄소섬유 복합제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탄소섬유 복합제는 초음파를 이용해 불량 부위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곧바로 수리도 가능하다. 손상된 부위의 탄소섬유를 덧붙이면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섬유 복합체로 만든 비행기가 번개를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 복합체에 번개와 같은 충격을 주었을 때 파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구리를 도금해 해결할 수 있었다. 또 비행기 운항 중에 새가 날아와서 부딪히거나 기상 악화로 우박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 보기로 했다. 빠른 속도로 날아와 부딪힌 우박. 과연 탄소섬유 복합체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복합체에는 전혀 상처가 없었는데 이로써 탄소섬유의 안전성이 증명된 것이다. carbon fiber composite materials are truly an engineered material unlike metallic materials where the designer has only the ability to play with the shape to gain its strength and stiffness composite material can be engineered at every level of complexity from the material itself all the way up to the geometry in order to meet your requirements so they allow the designer to have much more flexibility in meeting its targets. also composite material carbon fiber composite materials are inherently strong and stiff so their performance and lightweight characteristics enable structural designers to meet requirements with much lower weight. This translates into safer vehicles whether aircraft or ground vehicles. 일본 토요타 자동차의 고고 브랜드인 렉서스 고성능 스포츠카인 LFA는 탄소섬유를 자체 전부분에 적용시켜 그린카 경쟁의 선정을 선언했다. 브랜드의 고고 브랜드의 고고 브랜드 브랜드의 고고 브랜드의 고고 브랜드 特徴といたしましては まず軽くするために カーボンボデー フルカーボンボデー を使っております アウターパネルは グラスファイバー等を 用いてございますが 骨格は全部 フルカーボン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あとブレーキの方にも 実はカーボンブレーキ F1でもおなじみの カーボンブレーキを採用し 非常に高い性能を 持った車両になります 長く乗っていただくことで 大きな面では環境にも 優しい車になっているかな と思っております 폭발적인 성능을 가진 대신 기름 먹는 괴물로 불렸던 이탈리아의 슈퍼카 람보르기니 최근 탄소 섬유 재료로 무게를 100kg 가까이 줄인 신차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자동차 경량화에 집중할 거란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 무게가 연료수모와 직결되기 때문인데 바야흐로 초경량 고효율 자동차 생산에 무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자동차 생산에 なったら future car all carbon inside currently on our product we have SV superveloce car we have 31% of carbon fiber material compared to the rest of other materials and we would like to increase this percentage in the future more than 50% and this i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car also in order to reduce the CO2 emission and this is our key strategy the carbon fiber is of course the key technology for Lamborghini for the future application